오늘 엔젤 파이팅 데뷔 무대를 갖는 선수입니다. 자 먼저 로우킹을 먼저 내고 있는 이대원 선수인데요. 자 바디킥 차면서 공세 나갔던 이재혁이고요. 이재혁 선수가 먼저 가운데를 쥐고 있고요. 로우킥! 자 무릎 공격으로 타고 듭니다. 자 좋아요 펀치 없이 자 다운됩니다. 다운됐습니다. 이게 웬일인가요? 와 이대원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. 경기 끝났습니다. 자 1라운드의 케이오 승인데 네 이대원 선수의 옆근에 들어간 닉킥과 바디킥이었나요? 그 데미지가 이재혁 선수의 그 내구 강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다. 강하네요 이대원 선수. 자 먼저 공격했었던 이재혁 선수였는데 네 이 맨공을 지금 닉킥으로 끊어주면서 퍼치 연탈을 넣어줬고요. 자 마지막에 이제 맨발 공격이 복부 쪽에 완전히 꽂히면서 마침표를 찍는 그 맨발 바디킥이 나왔습니다. 오늘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8회 대회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8회 대회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10cm 더 나은 것 같은데 느낌이 날 정도로 이대원 선수 피지컬이 좋습니다. 스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다 지금 흘러냅니다. 네. 자 오른발 로우킥 왼발 하이킥. 대각선을 한번 흔들어봤던 이대현 선수였고요. 들어갑니다. 자 다시 킥. 오! 지금 왼손. 아 지금 정확한 거리에서 타격을 하나 보여주는 러웨이도. 네. 사이드킥 왼손. 사이드킥을 연달아 차면서 스텝 줄이고 들어가서 왼발 킥. 왼손 펀치. 변칙적이었습니다. 아 지금 로우킥 차주고 빠져나가고 다시 로우킥 차주고 좋습니다. 오! 몰고 들어옵니다. 러웨이도. 자 이럴 때도 좀 펀치. 자 3라운드까지 이렇다 할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두 선수. 연장라운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스피킥. 아 걸리지 않았고요. 자 다시 한식으로 올라갑니다. 오! 자 지금 왼손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대현. 아 이제 하나 걸리나요? 아 정확히 지금 들어갔고요. 자 다시 스피킥. 자 러웨이동 흔들리고 있어요. 이대현은 이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. 다시 받아치는 러웨이동. 자 러웨이동 선수 아까보다도 혹시나 곁으로 보이긴 한데요. 자 가드 단단히 올리고. 원투 들어옵니다. 자 마디킥. 자 돌려주는 이대현. 자 또 한 번 스피킥의 CW였던 이 여성이었고요. 네. 이제 반대로. 네. 바디킥 이대현. 지금 바디킥 좋았습니다. 네. 하이킥 소수지만 저렇게 좀 바디킥을 찾으면서 딱 딱 한 번 끊어주고도 좋은데요. 일발 KO보다는 조금 더 위아래로 두들겨주는 게 좋습니다. 상당히 좀. 네. 맷집이 상당하네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근데 또 앞면 쪽에는 아까 나왔던 킥 이외에는 펀치에 또 허용이 없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스텝은 상당히 다리가 좀 느려지긴 했습니다만 계속 꾸준히 압박 걸어주는 러웨이동입니다. 제 4경기 입시패덕도 명예인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 경기 결과를 발표합니다. 결과 들어보죠. 대신 박우철. 8 대신. 레드. 아 8 대신. 대신 정호신. 8 대신. 레드. 다시 레드 이대훈 선수 쪽입니다. 대신 이정수. 8 대신. 레드. 레드에요. 대신 박우철. 8 대신 레드. 김승훈 배신. 8 대신 레드. 5 대 0으로. 5 대 0 심판 전원일치 한정지입니다. 이대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연예인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에 성공합니다. 최페어 벨트를 지키는 이대훈입니다. 네 이렇게 해서 7.7을 기록하는 이대훈 선수네요. 4 대신. 4 대신. 5 대신. 5 대신. 5 대신. 한글자막 by 한효정